안녕하세요 선생님 곧 보인을 축하합니다 노래 한 번 불리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여기 있는데 동네 냠냠 다시 그 yak 우리의 삶을 보던 시험을 떠나 중원 두 번째 길이 신경없는 조언한 상황 정답을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번도 나의 창, 이번도 나의 창 하늘 微笑 보이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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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잘 따라가고 고기 자, 저 일어나서 나오세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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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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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